아무도 죽이지 마요. 아 나 죽을 것 같은데? 나 그럼 되게 어려운 선택해야겠네. 의사 잘하자. 안녕하세요. 저 똥 싸면 안 돼. 조용히 조용히. 어떻게 됐나요? 런진아. 런진아 넌 널 살렸어. 근데 마피아가 널 죽였어. 마피아도 참 바보다. 그가 나. 진짜. 혜영은 이 차를 박혔으니까 죽이겠지. 그가 런진아 너는 이거보같은 사람인데? 정철도 묻어. 근데 병창이 이거 nicht? 그런데 병창이네. 어머님. cone 자료가. 어. 지름 마우. 희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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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없네! 나 같지도 않았어 일단 해찬이는 경찰이 아니고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마크인 것 같아 그걸 떠나서 그걸 왜 떠나? 일단은 마크는 보내줘야! 너모 죽이지 말고 누군가 죽여야 마크야 진짜 죽여야 스파이 아닌데 죽이지 말라고 죽여야 끝나는... 마크 지옥하자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하나 둘 셋 아 재민이를 죽인다고 그래서? 재민이 다음에 마크 형이야? 아니 솔직히 재민이 아닌 거 같아 재민이 아닌 거 같아 너무 재민이 형 천러야 너 재민이랑... 아니 재민이 아닌 거 같다고 천러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재민이 형이 만약 죽어서 스파이야 그럼 너도 스파이야 아니 근데 봐봐 재민이가 만약에 죽었는데 스파이가 알면 너네가 의심된다 오케이 이번에 결과대로 해 하나 둘 셋 재민이 손 재민이 고른 사람 손 재민이 고른 사람 손 나 근데 진짜 레알 모르겠어서 그래 그러면 마크 형 고른 사람 손 마크 형? 그럼 세 명 마크 형인데 체우 결론 하나 둘 셋 자 마크 형 죽었어 아 근데 그건 알아야 돼? 진짜 마지막 체우 결론? 아 이미 죽었구나 아 죽었어 그럼 알려주세요 마피아가 죽었지 만약에 진짜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심해야 돼 진짜로 사회자 알려줄 거야 사회자 알려줄 거야 아니야 아니야 마피아가 죽었구나 그렇대 내가 마피아? 아 너무 어려웠어 야 의사 잘해야 돼 경찰도 잘해라 야 나 살려야 돼 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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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었나요? 나 죽었나요? 나 죽.. 누구 살렸어? 누구 살렸어? 나 제노 살렸어 우아 우아 경찰 나와 경찰 나와 이제 나와 나와야 돼 지성아 나와 여기서 경찰 너가 맞았든 틀렸든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마피아 추리가 가능해 경찰은 어차피 내가 살려줄 수 있어 아니 경찰 나오라고 뭐해 나와 나와 그건 지성이 아니면 내 재미야 나와 얘 또 누가 누가 잘못 골랐어 텁텁해 아니 근데 어 이사가 왜 이렇게 잘하지? 신기하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 누구냐고 경찰 누구냐고 너잖아 와 바보야? 야 끝났어 바보야 아니 너가 경찰이면 그냥 끝났어 와 진짜 답답해 경찰 아니니까 그냥 같이 미안해 야 왜 따른 지성이 안 돼 형은 누군데? 너인 줄 알았어 아 너 경찰이지? 본인이다 뭐? 너 경찰 아니야? 아니 나 아닌데? 이거 어떻게 얘기냐 야 설마 혹시 모를까봐 얘기해 주는데 자기 카드가 미치강이면 경찰이야 야 혹시 모를까봐 저 한 번 얘기해 주는데 야 한 번 더 확인해 설마 나냐? 아니잖아 그러게 아니 그러니까 미치강이가 지금 투표를 했으니까 다음 다음 진행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경찰이라는 걸 알 거 아니야 나오라고 근데 왜 얘기를 해 아 아 아 아 아 아 답답해 아 얘네 그러면 너지 경찰 뭐가? 경찰 아니 맞아 경찰이야 경찰 경찰 맞아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빨리 빨리 시민이라니까? 혜찬아 너 확인해 봐 어이가 없네 진짜 답답하게 하네 너야? 뭐가 아니 경찰이지 지금 중고사람 마크 형밖에 없잖아 어 그럼 경... 스파이이야 나오라고 나오라고 세명아 쟤는 솔직히 경찰 나오기 좀 무서워 왠지 알아? 참피해 천주인데? 참피해서 그래 참피해서 숨기고 있다고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아니 왜 왜 왜 세명아 이렇게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잡아주신 의사를 아니 설마 의사를 찍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경찰이 바보가 아니냐 아니 들어봐 대단하다 너야 너지 아... 편피하지 아니야 아니야 너야? 아 부끄러워 아 근데 재민아 경찰 아니야? 아니야 야 마지막 기회에 아침으로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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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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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딱히 해 아니 이렇게 말하면 더 안 나오잖아 야야 야 야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잠을 잘하게 아 이번엔 잠을 답답해 진짜 혜찬형이야 내가 왠지 알아 왠지 알아 왠지 알아 왠지 알아? 뭔가 너무 이상하게 갑자기 마크 형만 심었고 아 이렇게 된다고 아 진짜로 야 진짜 얘들아 잠깐만 들어봐 스파이인지 아닌지 다 떠나서 경찰 나오라고 경찰이 나와야 뭐가 왜 날 봐 저 죄송한데 기권할게요 기권할게요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큰일이지? 나는 얘가 마피아 같아서 못 죽이겠는가 나 형 같은 거 상식적으로 게임하자고 어떻게 마크 형 마피아인지 바로 알았어요 내가 만약에 마피아잖아 나는 마크 형을 안 죽여 잘하는 사람인데 아니 마크 잘해? 너는 끝났어 너는 뭐야 너 너는 끝났고 그리고 경찰 너 끝났어 경찰 나오기만 해봤어 일단 마피아 지목해 하나 둘 셋 지성이 나 진짜 이런 애랑 게임 못할 것 같아 쟤 왜 작인니 진짜 자포저기 하지 말라고 나 찍은 사람 몇 명이야? 지성이 고른 사람 손 들어봐 몇 명이야? 어 끝났어 최후의 변론 너 지금 나와서 경찰을 하면 야 너 나가 있어 왜 왜 왜 아니 잠깐만 최후의 변론 왜 나는 경찰이야 아 진짜 내가 그럼 결과를 얘기해 지금 나왔네 결과를 얘기해 나 아까 뭐 누구 뽑았어 나 최일별로 한 번만 얘기해 아니 잠깐만 아직 나 안 골랐어 너 아까 처음에 누구 골랐어? 천러? 처음에 아니라 그러지 야야야 그럼 천러 그 다음 천러 골랐어 천러를 골랐지 아니네 맞다고 하는 거야 어? 진짜? 너 지금 게임 맞지 알겠지 야 지금 나왔네 야 누굴 위로 해야 돼 자 수고하셨습니다 왜 나는 날 만나서 왜 나를 나쁘게 들어와 들어와 야 설마 이거 펜트하우스냐 제노 형이 경찰이야 내 생각에 아니 얘가 경찰이라고 아니 미치고 왔는데 제민 형하고 천러는 그냥 있는 사람이고 제노 형이 경찰이고 해찬는 게 맞다 아니 너가 마피아야 아니 얘가 아니 얘가 얘가 지금 천러가 마피아야 했잖아 근데 너가 천러를 했잖아 당신들 신분증 꺼내 그냥 쉽게 쉽게 하자 이제 장난하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빨리 가 천러라니까 진짜야 빨리 가 아니 천러 아니 근데 얘는 또 왜 이래 근데 얘는 왜 이래 아니 얘기해 야 흔들리지 말고 일단 지성이 죽여 얘 지금 최빈이 별로 재민이가 도와줬기 때문에 근데 너네 둘이 지금 동맹매였지 왜 왜 왜 아 나 아까 들었어 얘네 둘이 쏙딱쏙딱대면서 니 뭐야 너 뭐야 하는 거 들었어 그거 맨 처음이었어 어 자 그래서 내가 경찰인데 넌 지금 바른 분이 없어 경찰이 내가 마피아라 이렇게 신뢰를 잃은 경찰은 처음이다 아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이것이 마피아라 너여서 더 느끼지 않아 여러분이 마피아입니다 아 근데 시간이 없어 빨리 그 야 천러요 천러 끝내자 천러 천러로 끝내놔 아 오바야 얘 아니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얘 마피아 여기 진짜 못해 재민이 이거 한번 물어봐 아니 근데 너는 왜 날공하냐고 완전 얘를 의심해야지 이거 하나만 물어봐 맞아 고르자 얘 말이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건 알겠는데 가야 돼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골라 하나 둘 셋 스파이가 좋았다 아 이거를 스파이야 너 여기 잘한다 야야야 오케이 컷 저 퇴사하겠습니다 저 퇴사하겠습니다